이건 너만 이거 할게요 으 으 예 예 아 내가 이걸 왜 먹냐 통상 전적이 전적이 너한테 2 대 2을 졌잖아 네 지면 내가 이 매운 거를 못 먹으니까 이거 먹으면 재미있을 것 같아서 먹은다고 했는데 이겨버린 거야 그래서 너만 이거 먹이려니까 재미가 없을 것 같아 이거 얼마나 매운지 한번 먹어보려고 자 물 끓였으니까 내 준비해봐 이거 언박싱이야 똑같은 것 같은데 깨수건 물리는데 그럼 이거 물 따라내야 되는 거야? 그렇지 이것도 불닭고 끓으면 이것도? 그거를 봐봐 아 이게 잘 못 보이네 김수 떼겠다 이렇게 해서 이게 뭐라고 긴장되냐 내가 이런 거 아니야 아파 이거 언제 먹어봤어? 안 먹었어 내가 이걸 먹을 생각을 내가 왜 하게 했니 이거를 언제까지 이러면 또 마요가 아닌데 내가 하는 거 언니는 못하고 아닌데 이거를 먹으면서 다음 얘기를 얘기하려고 다음에는 뭐를 얘기할 것인가 야 이쁘다 야 아 진짜 비주얼 아니 근데 비벼 봐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거야 비주얼 아까 비주얼이었다 짜잔 자 먹어봅시다 니글리글 니글리글 저거 물 저거 한 번 저거 먹어야 돼 물 물 아 물 먹어가지고 한 두 뺑이요 하실래예? 야 명발이 억수로 부드럽네 응 응 야 네 이거 버리고 빨리 해 야 야 아 이거 내 스타일은 아니야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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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느낌이야? 진짜 느끼한 카르보나 응 진짜 굳이 이걸 왜 먹는지는 모르겠다 맛이 있고 몰려가지고 진짜 별로다 다음에는 그러면 이거 처음에 온 거 있다며? 틈새? 아 그거 말고 미니스푸데 굴먹은 라면인가? 근데 이거는 사실은 맛있게 맵다 현대아파트 떡볶이보다 더 매워 그만큼 매워 이거 되게 서서히 오나봐 갈수록 그렇네 야 나는 그래도 이렇게 용감하게 이만큼이나 거의 다 먹어가는데 너 와 근데 땀 나는 거 같아 난 다 먹을 수 있어 아 지금 땀이 싹 먹네 손이 한 번 먹어 먹어볼래? 아니 진짜 못 먹을 정도 아닌데 못 버리지 않아 그렇지 나도 그래 이거 아우 아니 진짜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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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이 지나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아우 아우 와 아우 참치 말이야 참치가 이게 미트가 그 미트가 그 참치 밑인가 근데 벌칙으로 먹으려면 요것도 더 매운거 먹어야 돼 나름 덜타는데 땀 떨어지고 난리났어 아빠 거의 먹는거 같아 담궈네 이게 양도 별로 없네 벌칙으로 요만큼 남겨 다 먹었어 잘 먹었어 음 맛있어? 끝 지는 사람은 끝까지 먹기 이기는 사람은 먹을 수 있을 때까지 먹기 다음에는 짧게 20분짜리 일단 20점짜리 나는 오늘 죽을 줄 알고 쿨피스를 준비했는데 쿨피스는 재미를 먹어야 돼 재미를 먹어야 돼 도ic